드라이버가 잘 맞을 땐 아이언이 안 맞고 아이언이 잘 맞을 땐 드라이버가 안 맞는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드라이버와 아이언이 치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드라이버와 아이언은 헤드의 생김새부터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차이점과 14개의 클럽들을 잘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드라이버부터 소개해드릴, 드라이버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드라이버와 아이언은요. 백스윙 시 올라가는 길, 다운스윙 시 내려오는 길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버는 티를 꼽아서 떠있는 공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체가 더 길어요. 그리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더 멀죠. 아이언보다. 이 떠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는요. 백스윙 시 완만하게 올라가야 돼요.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건 낮고 약간 가로 형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다운스윙 시 완만하게 가로 형태로 들어와야지만 이 떠있는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언을 치는 것처럼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다운스윙은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떠있는 공을 치기 위해서는 낮고 완만하게 올라가야지만 다운스윙 시 낮고 완만하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높이가 사실은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아도 이만큼 높아도 완만하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내려오면 정확한 타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좀 쉽게 생각하면 저희 패호위, 우리가 패호위에서 공을 칠 때 늘 평평한 라이스 치는 게 아니잖아요. 앞이 높은 상황이 있어요. 앞이 높은 상황에서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수익을 하면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랑 완만하게 쳤을 때 한번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잘못된 예에 가파르게 백스윙을 하게 되면요. 공이 찍혀 맞았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공이 찍혀 맞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제가 티높이를 제일 높게 하고 한번 완만하게 백스윙을 해볼게요. 이 티높이에 맞춰서 제가 지금 가볍게 쳐봤는데요. 오히려 공이 얇게 맞았어요. 그만큼 백스윙을 낮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낮게 올리는 백스윙을 쉽게 이해하려면 가로 스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다, 가로 형태. 그리고 보다, 세로 형태. 그래서 드라이버는 가로로 올라야지만 다운스윙 시 가로로 들어와서 정확한 타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지켜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떠 있는 공을 쳐야 되고 백스윙이 만만하게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했을 때 명치가 보다, 정면을 봐야 돼요. 가파르게 올릴 때는 명치가 지면을 봐요. 그럼 백스윙 자체가 가파르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가로 형태로 들기 위해서는 명치가 정면을 봐요. 그 다음에 백스윙을 들었을 때 어깨가 아이언에 비해 덜 떨어져 있어요. 자, 왼쪽 어깨를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요. 측면해서 왼쪽 어깨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백스윙 시 왼쪽 어깨가 내려가면 백스윙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헤드가 땅으로 떨어지겠죠. 하지만 어깨를 그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가로 형태로 올리게 되면 어깨 떨어진 양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렇죠? 어깨 차이만 명치와 어깨의 차이만 기억하셔도 가로 형태의 스윙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상체의 각도를 조금 더 세우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윙했을 때 느낌 차이가 되게 커요. 어떻게 크냐면 자, 떠있는 공을 치는 거고 보다 상체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형태로 스윙을 하게 되면 먼저 백스윙 때 체중이 더 뒤꿈치에 실린 느낌이 나요. 네. 자, 상체가 많이 떨어질수록 앞으로 쏠릴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보다. 하지만 드라이버는 백스윙 시 완만하게 들고 왼쪽 어깨가 덜 떨어졌기 때문에 오른발 뒤꿈치에 훨씬 더 실린 느낌이 나요. 그 다음 다운스윙 할 때도 가로 형태로 치는 거기 때문에 아이언만큼 왼발을 누른 느낌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느낌? 스쳐 지나간다. 네, 왼쪽으로 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나요. 한번, 이거는 한번 느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야구를 할 때 야구공은 훨씬 더 높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야구공 칠 때 이렇게 떠있는 공을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체중이 앞꿈치에 실리면 떠있는 공을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보다 뒤꿈치 쪽에서 더 놀아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무게중심 자체도 아이언을 칠 때보다 드라이버를 칠 때는 조금 더 발 뒤꿈치 쪽에 놓는 게 맞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어드레스 때부터 아이언보다 아무래도 상체가 명치가 지면이 아니라 더 정면을 보잖아요. 그럼 체중이 어드레스 때부터 앞꿈치 쪽이 아니라 조금 더 상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온 느낌이 나요. 그 다음에 뒤꿈치 쪽에서 놀아야지만 떠있는 공을 칠 수가 있어요. 제가 페어웨이에서 언둘레이션 앞이 높은 상황에서 치는 것과 똑같다고 했잖아요. 앞이 높으면 높을수록 체중이 앞꿈치 쪽이 아니라 뒤꿈치 쪽에 실려요. 그리고 앞이 낮으면 낮을수록 상체가 숙여지면서 앞꿈치에 실린 느낌이 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